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구장 울산연대 클럽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2020 하나하랭 FA컵 결승전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 K리그의 라이벌 FA컵의 라이벌이 됐습니다. 오늘 울산연대 선수들 만나 보겠습니다.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와서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블루드래곤 이청용 선수입니다. 새로운 호랑이 발톱 설령우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청용 선수부터 우리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용입니다. 네 선영호 선수도 화끈하게 우리 팬분들께 호랑이 같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연대 새로운 영플레이어 선영호입니다. 아 영플레이어상 노리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상은 하죠 선수. 아 선수 새로운 영플레이어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왜 왔는지 아시죠? 네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청용 선수? 일단 결승전이 남아있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잘 준비합니다. 천령우 선수 결승전이라는 무대 프로 레벨에서 결승이 처음 아닙니까? 네. 어때요 좀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긴장될 것 같은데 올해가 처음 이게 프로 무대이기 때문에 더욱 통장이 더 많이 되고 준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상대팀 전북현대의 전력 분석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 공간이 열렸고요.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어 이거 못 막았습니다. 빈치신코에게 골을 먹었어요. 네 빈치신코 선수가 올 시즌 K리그에서 득점이 없거든요. FA컵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요. 천령우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이 열렸단 말이에요. 어 워낙 일단 크로스가 좋았고 아 네네. 김민혁 선수가 저걸 넘겼네요. 김민혁 선수가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넘겼습니다. 김민혁 선수와 최철순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이 공간을 좀 넓었네요. 아 네. 여기는 울산에서 어떤 선수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줌이오나 뭐 존슨이 들어가면 존슨이 아 존슨이. 오른쪽에 김태양 선수 크로스가 좋으니까 정북의 구역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로 보이는데 이거는 또 울산에서는 수비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 같아요. 오른쪽이 열렸거든요. 누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가요? 일단 수비수들이 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모든 실점 장면에서는 수비수들이 좀 집중해야겠죠? 전북이 이런 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프로스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스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와 이런 중거리 슈팅 누구였나요? 손주로 선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건 세트피스상에서 사실 이런 골은 앞에서 한 번 불절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막기 힘들죠 선수들 워낙에 도쿄하니까 요즘에 골을 많이 넣었고 부상이 살짝 있었지만 돌아왔고 이렇게 앞에서 한 번 불절되면 뒤에 있는 수비수들은 막기가 힘들겠죠? 사실 공격수들 입장에서 이런 땡큐죠? 부산 선수들도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저희 팀에 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이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이게 5대1이요. 아 구스타고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아 또 같은 패턴입니다. 오른쪽에서 깊게 찍어주고 구스타고 머리 확실히 구스타고 선수가 이 화점이 좋더라고요. 이 셀러브레이션도 지금 이청현 선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북 선수들의 골셀러브레이션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나아 나아 나오는데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서명 선수는 골셀러브레이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 그냥 넣으면 저희 엠블럼을 잡을 것 같아요. 마이티 물산이다. 이런 자세에 선배가 묻고 어떤가요? 아 예. 사회해야죠. 사회해야죠. 자 부산전 끝나고 성남가의 4강 경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파격적으로 모라이스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구스타고가 초반에 침투를 하면서 골을 만들어냈고 야 10분도 안 낸 상황에서 선제골이다? 이거는 대량 득점을 또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이었습니다. 확실히 구스타고 선수가 이 머리 고중골 이 타점도 좋은데 침투도 꽤 잘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같이 경기 해봤을 때도 바로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바로우 선수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천경 선수가 최근에 플레이할 때 중앙무리필더도 쓰시고 청렴도 쓰시고 스위칭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쿠니모토, 손준호, 이승기 이런 선수들 한경원 이런 선수가 그리치잖아요. 김보경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그 선수들 일단 기술이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을 뺏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잘 뺏으시던데 아니요. 아니요. 다 같이 이렇게 팀에 협력해서 뺏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 뺏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배울 게 맞나요? 이천경 선수한테? 선정호 선수? 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사회생활 더 잘하려면 아 그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리액션을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매경기가 중요합니다만 전북 특히 김보경 절친이잖아요. 다들 상대에게 선정포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는 저희가 지긴 했지만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경기 결과를 바꾸길 모든 선수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북에서 석영호 선수가 가장 친한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제가 유일하게 전북의 친구가 네. 아우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 놓고 좀 한번 디스 한번 하시죠. 제가요? 선정포구 선정포구 친한 선수 있으면 친한 선수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네. 마음 편하게 신인다운 패기 네. 앞에 두 경기는 저희가 내줬지만 남은 세 경기는 다 저희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이기겠다? 네. 아 좋습니다. 전북에 이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바로우 선수를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측면 공격을 예. 바로우 선수뿐만 아니라 뭐 조심해야 될 선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공격적인 바로우 선수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는 어떤 선수가 정말 비디오 게임 하면 컨디션을 위로 쓰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경이 형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엄청 좋은 선수고 네. 전북이 저희를 분석할 때 이제 베스트 11명을 분석을 할 텐데 동경이 형이 이제 초코로 들어가서 음 또 전북을 예상 못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전북에서는 이동경 선수를 베스트 11으로 절대 분석을 하지 않을 거다. 네.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선수도 아니다.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청영 선수와 설경호 선수가 울산 팬들에게 네.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많은 경기 경기장에서 뵐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그 아쉬움을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꼭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설경호 선수도 우리 팬분들께 매경기 팬분들과 같이 뛰는 마음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은행 FA컵 결승전 1, 2차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전북 선수들도 만나봤고 울산 선수들도 만나봤는데 모든 선수들이 끝까지 부상 없이 여러분께 좋은 경기력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게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울산현대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울산현대 파이팅!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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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